촬영 중 촬영 중 아 깜짝이야! 어 뭔가 바뀌었네 보조가 아닌가? 어떻게 앉아요? 이거 있을까? 이불이라도 줘 담요 아니어도 이불이라도 줘 내가 너를. 글쎄 뭐가 있었더라나. 시사보다 듣기가 좋고. 특전보다 듣기가 좋아. 너 작년에 수영 배웠었잖아. 현아 너 힘들다. 장난 아니지. 계속. 어제까지. 아니야. 아니야 현우. 아니. 아니. 꼬인 세 명째로 넌 내가 누구일지도 몰라. 거기서 무섭고 저기로 했단 말이야. 내가. 우기고 우겨서 널 꽂았어. 꼬인 세 명째로. 내가 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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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인 세 명째로. 왜. 제발 꼬라도 제대로 된 것 좀 해보라고. 왜. 아. 뭐 괜찮으시냐고요. 괜찮아요. 안으세요. 알 러뷰. 칠 수 있다는 생각은 없네? 괜찮아요? 네! 출발! 아, 주은아 아나운서, 어쩌지 드세요. 지금 무슨 명세하는 거 같지 않아요? 더덕 검색. 혹시 더덕 지판장에 들여온 거 아니죠? 주은아 아나운서,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? 혹시 더덕이 먹었어? 혹시 더덕 먹는 거 아니에요? 요즘은 더덕이 그렇게 좋다던데? 어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노인적 봐가지고. 그 주은아 아나운서가 더덕 먹고 털을 거잖아. 아프죠, 이거?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고생하셨습니다. 어, 어때요? 진짜 아파요? 오늘 치마 찢어진 거. 시선 타이어 티셔츠 하다. 발가락 골절 아니에요? 좀 내린 거예요. 다 내린 거예요? 살짝 올릴게요. 살짝 올릴게요. 셀비. 너무 잘. 200만? 200만 올릴게요. 넘어서 허용까지. 한 소용을 넘어섰어. 저도 두 가지 버전을 살 수 있는데 그냥 어설프게 하는 거. 진짜 너무 좋아서 아니면 진짜 잘하는 거. 굉장히 로맨틱하게. 그냥. 쭉 하고 또 한 번 더 쭉. 이렇게 간 거 같고. 어, 가고. 음. 팍. 어. 그러니까 얘는 이것마저도 크게 다가올 것 같아. 이 정도만 해도. 그러니까 키스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면 자기가 푹 빠지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. 네. 1시간 걸를래. 1시간 걸려. 1시간 걸려. 네. 3시간 걸려. 야 이런 거 이런 진짜 이런 거. 이거. 요 버전 나와요? 어휴. 그러니까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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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버전 나와요? 저기. 아휴. 아휴. Q. 네. 만들어볼게요. 지현이가 이렇게 당황했을 때 그건 저에요. 당황했을 때 한 번만. 피크한 한 번만 이 걸 보여주세요. 네. 내가 무섭대로 내린 거야. 아니 왜 그렇게 해봐.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않았어. 그치. 그럼 조심히. 뭐가 궁금한가요? 내가 손님 같아. 너 나한테. 설명을 안 불러줬어. 안녕하세요. 강웅입니다. 아, 조명 켜졌다, 조명 켜졌다. 조명이고요. 잠시만요. 켜졌다, 켜졌다. 손으로 들어온 다음에 할게요. 이런 건. 우리 왜 근데 카메라를 계속 만나보고 있는 거야. 계속 해야 돼. 나를 안 보고 계속 카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. 최적화돼 있네, 지금 예능에. 아니, 요새 못 했어.